한 달에 한 번 바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 이를 통해 지나온 발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월간 역사 코너를 함께해 주실 박광일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출장 가시거나 그럴 때는 못 모셨지만 자주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는 뭔가 경제와 역사의 콜라보레이션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박광일의 얘기를 좀 길게 듣고 싶다. 이런 내부 의견도 많고 또 청취자분들의 열아와 같은 성화가 있었어요.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덜 자주 모시지만 길게 한 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월간 역사를 만들었는데 어떠십니까? 네. 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일단은 좀 외롭기는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부담도 조금은 더 큰 편이긴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역사 얘기를 조금 길게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걱정 반 또 한편으로는 또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기대 반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거의 이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혼자 말씀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좀 말이 많기는 합니다. 조금씩 거들리기는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사실은 역사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뭔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기에 45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네. 그 중학교 수업시간 1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길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제 목 중에 하나가 덜 지루하게 역사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주제를 가져오실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은 일단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안중근 의사. 왜 안중근 의사를 저희가 이제 작가님과 상의해서 골랐는데 그 고른 이유가 지난 10월 26일이 안중근 의사 의거 115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 맞습니다. 그날이 이제 11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저는 일단은 이제 찾아봤어요. 원래 뭐 우리가 사실 모르진 않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형당에서 이제 사망하신 게 만 30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879년에 태어나서 1910년이니까 뭐 30세 아니면 31세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서른에 무엇을 했는가 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50대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헛살았나 뭘 살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19년에 만세운동을 벌였다가 1920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목숨을 마쳤던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가 1902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이 청년 접주로 나갔던 동학운동 당시에 청년 접주로 나갔던 시기가 18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른 시기에 독립운동이라는 큰 뜻을 또 그것도 굉장히 깊은 생각 속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일찍 철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목숨 자체를 걸 만큼의 긴박한 상황은 아닌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어떤 사회와 삶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면 그 당시는 나라 자체가 일단 백적 간두에 걸려 있기도 하고 내 목숨 자체도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철이 들고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그 나이에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까지 하셨을까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평균 수명이 좀 달랐던 거. 지금은 이제 만 80세까지 사는데 이때는 황간만 넘어도 장수했다. 어르신이었죠. 어르신이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역사를 보면서 사실 현대 쪽으로 넘어와서 좀 놀랐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일보 사장을 했던 게 27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20대 사장님이셔서 언론사 사장님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한 50대 60대라고 생각했는데 30대 40대 그와 같은 어떤 지위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의 시기하고는 조금 어떤 나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그 시대에 어떤 일찍 철들게 하는 모습들이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는데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맞습니다. 그 이토 히로보미를 저격한 것도 나라마다 평가가 다른 건 당연한 건데 시대에 따라서는 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소위 말해 우리가 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다. 뭐 이런 평가들까지 막 다양하게 나오니까 좀 많은 청취자분들도 국민분들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안중근은 어떤 사람이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네.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 특히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는 그 의거가 1909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9년은 우리가 보통은 1905년과 10년을 뭉뚱그려서 얼산의학과 그다음에 국권피탈을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독립운동 하면 1910년 이후를 생각을 하는데 1910년 전이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왜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처단할 생각을 했을까라고 한다는 점에서 1909년의 상황을 인식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1910년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생각했던 이토의 죄목 15가지를 이제 재판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미 이렇게 많은 고민들 어려움 더 나아가서 국권의 어떤 희망을 잃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처단 대상이 이토라는 점에서 초대 통감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는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년대의 아픔 속에서도 그 역사적 의미를 무엇보다 우리한테 잘 알려준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중근 의사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교육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의열투쟁에 나서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하고 이토는 약간 악연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905년까지만 하더라도 안중근 의사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상회도 열고 석탄 같은 것들을 중계도 하는 그런 면에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청년 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905년에 을사늑약을 소리 소식을 들으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니까 당대 민용환 선생이 자결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게 큰 국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했고 그때부터 자신이 사업으로 모았던 자금을 전부 다 어디에 투입을 하냐면 학교를 건립하는 데 투입을 합니다. 삼흥학교나 이제 돈이 학교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학생들을 길러서 만약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조차도 다시 한 번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1907년입니다. 우리가 정미칠 조약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재 양성에서 될 게 아니라 나라를 찾는 게 더 급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혈혈단신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뜻이 맞는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병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 6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의병을 이끌었던 부대의 한 부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대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건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군 압박 속에서 제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고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제 개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11명의 동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단지 동맹을 했던 뭔가 일본의 어떤 침략에 앞장서고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독립의 방해가 되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무너뜨리는 존재를 처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09년의 어떤 의거의 바탕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의병까지 조직해서 이제 나름의 독립투쟁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암살 아니면 저격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왜 이또 히로부미였는지가 좀 궁금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통감부의 통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역사를 조금 배우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 평화에 대해서 또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가 이거에 대해서 또 큰 어떤 배신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해서 뒤에 좀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상가로서의 어떤 안중근 의사도 조명을 할 텐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토를 처음부터 뭔가 처단의 목표로 삼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토가 가지고 있는 당대의 일본 정치에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이제 안중근 의사가 활동하던 공간이 연해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영토 안에 있었거든요.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얼빈 쪽으로 이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처단의 목표를 이토로 정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여러 어떻게 보면 처단의 목표 속에서 이토가 올라왔던 이유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토는 늘 대한제국의 안정과 대한제국의 평화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러일 전쟁 1904년 러일 전쟁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중립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대한제국에서. 우리는 러시아 편도 일본 편도 들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한테 한일 의정서를 강제하면서 일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인데 지금 한국이나 대한제국이나 중국은 일본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한국이나 중국이 안정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한테 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선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을 일본 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아시아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토 히로부미가 역파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국은 안정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걔들어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한제국에 닥쳤던 첫 번째 사건이 을산늑약. 외교권 박탈. 그러니까 사실 외교권 박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용어로 치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외교관계를 못 맺고 영국과 외교관계를 못 맺고 일본이 그걸 대신해 준다는 건 자주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이때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05년 11월 17일 우리가 지금 순국선열의 날로 기념하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 사건을 안중근 의사가 봤기 때문에 이토가 국적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됐고 독립전쟁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인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던 참에 왔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하얼빈 의거를 할 때 이토 얼굴을 몰랐습니다. 안중근 의사. 아 몰랐어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듣고 신문으로 봤고 이랬지 이토 자체에 대해서 계속 쫓아다녔던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을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토 사진을 계속 몇 번이나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죽일까 봐. 그리고 내가 죽여야 될 이토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재판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의 개인적인 원안이 하나도 없다.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고 독립전쟁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토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안은 하나도 없다. 다만 독립전쟁에서 저 사람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가 주장했던 평화라는 것들이 허울이었구나라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하고 그때 많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식인들도 그렇고 어떤 제국주의에서 주장했던 건 어쨌든 동양이 아시아가 뭉쳐서 서구에 맞서야 된다. 일종의 일본판 동양평화론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나중에 자신이 썼던 동양평화론 전체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서문하고 두 번째 장까지 서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생각했던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중심에 서고 그 주변의 아시아 나라들이 보호국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을사늑약이라고 안 하고 을사 보호조약. 그렇죠. 일본에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맞습니다. 대한제국을 우리가 보호해 줄 거다. 보호 속에서 있으면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게 이제 일본의 평화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하다가 그냥 을사조약이라고 하다가 을사늑약으로 바뀌는 과정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을사조약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5년 광복대도 그랬고요. 1965년 한일협약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 지배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국권 침탈 과정에 있었던 조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 무효라는 얘기는 을사조약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조약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늑. 늑자가 강제로. 네. 우리를 강제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법리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정의 서명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토나 일본이 주장했던 평화론이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중국이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로. 그렇죠. 그래서 공존을 해서 세 나라가 통합할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같이 세워서 학생들을 같이 공부시키고 군대를 같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화폐를 같이 통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세 나라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평화롭게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세 나라로 시작을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가 동참을 하게 되면 동양 전체가 평화롭게 되지 않겠느냐. 전제 조건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공존의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고 국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이 평화를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안중근 의사는 봤던 거고 그 평화를 무너뜨리는 천병 속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토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처단한다라는 논리가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일종의 동아시아 fta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eu 같은 화폐까지 같이 쓰기로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로화를 지금 유럽연합이 썼죠. 단계적으로 썼잖아요. 사실은 유럽연합이 통합되기 전에는 각각 화폐를 썼지만 유럽연합으로 묶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같이 묶이는 수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를 했던 거하고 이제 대척점에 어떻게 보면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척점에 있는 거니 맞습니다. 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저격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러시아랑 손을 잡고 침략을 공고하게 하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울빈에 오는 이토를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거고요. 마침 이제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투쟁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의병했는데 또 다른 투쟁 방식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던 참에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한 전명원 의사가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 어떻게 보면 외교 고문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파급표가 컸거든요. 동포사회가 들썩들썩합니다. 우리가 저렇게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어떻게 보면 침략에 앞장섰던 존재를 처단한다면 그것도 독립운동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던 참에 이제 이토와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910년 10월 26일 하울빈 의거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시피 스티븐슨 암살 사건 미국 고문이었는데 일본하고 가까워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는 이토와 같은 훌륭한 통감을 둔 것을 다행으로 여결하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을 하고 다녔던. 이 사람의 암살한 것이 어쨌든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은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 또 이제 저는 약간 뭐 극우적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한국 침략 과정에서 이른바 합법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늑약도 합법이었고 그다음에 국권 침탈 과정에서도 순종의 내각회의를 통해서 이완용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다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법 조항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할 때 그 이면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909년에 이른바 이른바 남한 대토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조선 대한제국 민중들을 적어도 산만해서 많게는 20만 이상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한 대토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양반들도 일본인들이 독립과 관련됐다고 해서 죽임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합법이고 이거는 불법이냐. 그러니까 하얼빈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전체하고 한국하고 일본 관계 전체를 맞춰보면 그게 합법과 불법을 어느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옆에서 굉장히 많은 깡패들이 칼을 들고 있는데 장면 하나만 보면 도장을 뒤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럼 이 도장이 합법이냐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그럼 대한제국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독립과 자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를 혹시 살인범이나 혹시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1%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대안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외혈투쟁이 됐던 아니면 외교투쟁이 됐던 다양한 방식의 투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투쟁 방식의 하나가 바로 이거였고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자기는 독립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무엇보다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사진들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 사람이라고 간 사람을 과연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재판을 받았고 이제 뭐 사형되는 그 얘기 그런 얘기까지 좀 다뤄볼 텐데 일단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의거에 대해서 짧게 이제 얘기를 하고 바로 재판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얼굴도 몰라서 사진을 들고 찾아다닌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경비가 삼엄했을 텐데 어떻게 뚫고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하얼빈역 같은 경우가 당시 러시아가 관할하는 조차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실제로 관할 1차로 관할했던 건 러시아 군인이었고요. 안중근 의사를 처음에 체포한 것도 러시아 군인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12시간 만에 바로 이제 일본 영사관 쪽으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를. 그럴 때 러시아 쪽에서 부담을 느껴서 빨리 일본 쪽으로 이첩했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측으로 볼 때는 이토 같은 거물에다가 코코체프랑 이제 면담을 하게 되면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도 이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러일전쟁 끝난 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토가 온다? 그럼 또 러시아 이권을 뺏기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당시 동아시아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경비를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러시아 당국에서 일본 쪽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쪽으로 볼 때는 오히려 환영 인파가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특히 동양인 환영 인파가.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러시아 측에 오히려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안중근 의사 자체가 신분증도 가지고 있었고 가짜로 만든 신분증도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1번 플랫폼까지 접근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워낙에 총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6발 중에 3발을 이토에게 명중을 시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한 9시 반경에 하울빈역 1번 플랫폼에서 이토를 처단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체포가 됐어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데도 러시아에 체포가 됐는데 여 2시간 만에 일본으로 인계가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일단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측으로 볼 때는 국외 한국인들에 대한 인계를 일단은 대한제국 쪽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07년에 동창철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울빈역 안에서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측하고 일본하고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국외 한의는 통감부가 주장을 했던 건데요. 국외 한의는 일단은 일본 관할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 1차 재판은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에 가서 한다. 나가사키요? 네. 나가사키 짬뽕의 그 나가사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사키의 지방법원에서 1차 재판을 연달을 통감부하고 러시아 당국이 이미 그걸 확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 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국적이 누군지를 확인한 겁니다. 12시간 동안. 그래서 대한제국 신민이었으니까 그러면 일본 측에다 인계를 한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 원칙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는 여기서 인계를 받아서 나가사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쪽 중국의 또 다른 남쪽으로 일본이 관할하고 있었던 관동도덕부 루이순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이순 재판소. 그래서 루이순 감옥에서 사망한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름만 들었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요동반도라고 하죠. 예전에 거기에 한사군이 설치가 됐네 안 됐네 약간 논쟁이 있었던. 고구려가 점령했던 지역이었죠. 거기 맨 구석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얼빈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데요. 몇천 킬로. 몇천 킬로 됩니다. 고속철도로도 한 8-9시간을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멀리 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얼빈은 러시아 관할이었는데 원래 루이순도 러시아 관할이었어요. 그러니까 1895년에 우리가 상국 간섭이라는 걸 통해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할양받으려고 했을 때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을 압박해서 요동반도는 할양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배상금으로 받아라라고 해서 널리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 그때 그거를 주선하고 러시아 측은 여기에 철도 부설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의 거점 도시가 하얼빈하고 류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류순을 1904년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일본에게 할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류순 지역과 그다음에 할양받은 철도 남만주철도라고 하는 하얼빈에서 류순까지 이어지는 만주를 관통하는 철도를 관할하기 위해서 관동도독부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동도독부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로 재판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 재판을 일본 측으로 볼 때는 공개할 의사가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나가사키로 가게 되면 이게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서양 기자들이 취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재판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공소까지 하게 되면 지금으로 지금 상고에 해당하는 공소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재판 과정을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판소 밖에서 기자들이 오늘은 무슨 얘기가 논쟁점이었고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일본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이제 카메라 플래시를 누가 봤냐면 안중근 의사가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재판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기사화가 되면 상당히 일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나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이 재판을 첫 번째는 숨기고 싶었고요. 설사 나중에 기사로 주인공이 되더라도 안중근이 아니라 이토가 돼야 된다고 봤던 거죠. 죽은 이토가. 억울하게 사망한 이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히비아 공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최초의 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례를 치렀던 이 이토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나가사키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일본 법원이 당시 정치범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잘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가사키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일본 대법원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에서 손대기가 어려웠다고 봤던 건데 관동도독부는 관동군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판관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군사법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김이 더 쉽게 닿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관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가 아니라 리순으로 갔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는 아까 전에 처음에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독립투쟁이고 나는 독립전쟁을 한 거다라고 그거를 또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판 과정에서 알래의 목적이었는데 나가사키로 가지 않고 리순으로 가면서 그게 일단 약간 어그러진 약간은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흥칠 역사나 그다음에 뮤지컬이나 영화에 보면 방청객도 일본인 재판관도 일본인 변호인도 일본인 다 일본인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안흥칠 역사에 안중근 의사에 직접 썼던 내용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하나의 독립투쟁 과정으로 보려고 했던 안중근 의사로 볼 때는 많이 어그러진 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안중근 의사는 나는 이건 독립투쟁이다. 테러 아니다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계속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의견이 대립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 중에 하나가 정치법 논쟁이었어요. 류순에서도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제 미조부치를 포함한 검사장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안중근 의사의 이토 처단은 정치적인 행동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토가 죽음으로써 대한제국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일반 암살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 형사부모로 몰고 가려고 했고 안중근 의사는 그렇지 않다. 이토가 죄악을 일으킨 걸 봐라. 고중왕제 퇴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을미사병까지 끌어오거든요. 그럼 이만한 죄악을 저들었다면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일본 대표하는 존재고 나는 대한독립군 참모의군 준장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독립투쟁 과정이었다. 이 부분이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호인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합법을 가장한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의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유명한 변호인이나 아니면 국외 변호인이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을 때 연해주가 발칵 뒤집힙니다. 돕자. 안중근을 돕자. 해서 안중근에 있는 교민들이 다 모아서 당시 미하일로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재형 선생하고 연결되었던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러시아인이 변호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걸 거부를 합니다. 거절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하와이 쪽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하와이 쪽에 있는 분들이 또 돈을 모아서 영국 사람 더글라스라고 하는 변호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임계도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력받을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하냐면 안병찬이라는 한국 변호인도 거부를 하면서 완전히 거부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재판은 특별하다고 해서 국선. 국선 변호사요? 그래서 일본 변호인을 관할을 일본 변호인이 변호를 하게 하는데 이 일본 변호인들도 생각보다 이 논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건드립니다. 어떤 건가요? 관할권을 건드리죠. 을사늑약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가 있는 건 맞지만 사법조차도 국외에서 하는 게 맞느냐. 외교권만 뺏긴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면 대한제국은 지금 사법권을 왜 국외에서 하느냐. 그렇다면 이 재판은 오히려 통관부가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서울 가서 해야 된다. 조선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해야 된다. 네. 서울에서 해야 된다를 주장을 해서 재판부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들조차도 이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더글라스나 미하일로프 같은 또 안병찬 같은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인들이 선임이 됐다면 재판의 국면들이 외부에 어떻게 나갔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일본에게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마저도 막았던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렇지만 재판이 이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지방 재판이 벌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의 항고 또는 항소상고 같은 거를 공소라 그랬습니다. 이 공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공소가 큰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이 재판은 끝난 재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형선고를 돌이킬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안흥칠 역사라는 개인 어떤 자서전이랑 그다음에 동양평화론 같은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랑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소를 취하합니다. 공소를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1심으로 그 판결을 그대로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사형이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 재판 사형선고와 관련해서 이제 집행위를 갑작스럽게 당기면서 이제 1910년 3월 25일 날 그러니까 재판이 1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11월 달에 시작된 것이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3월 26일 날 이제 안중근 의사는 순국을 뇌승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형이 확정되고 한 달 만에 사형 집행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사형이 없는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사형선고를 받고 몇 년 정도 감옥에 있고 10년 이상씩 감옥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안중근 의사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정도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양평화론도 좀 집필을 완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자신이 할 일을 감옥에서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빨리 한 이유가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빨리 지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예상은 했겠지만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의 가장 못생긴 사진을 일본 측에서 유통을 시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받으면 굉장히 수척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조차도 한국인들에게는 영웅처럼 받아들여지고 미주에 있는 교포들 사이에서는 안중근 의사 사진을 넣은 엽서 같은 것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909년까지 힘들고 어렵고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많은 한인들에게 할 수 있구나. 이토를 처단한다면 다른 걸 뭘 못하겠어라는 희망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일본으로서는 다급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토라는 인물은 이제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 유해의 신헌법을 기초한 인물이고요. 총리를 여러 번 역임했고요. 그다음에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한 이후에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대 3대 통감이 있지만 2대 3대 통감은 2대는 이토가 물러나면서 잠시 자리를 아지한 거고 그다음에 3대 통감 같은 경우는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예요. 마지막 통감에서 총독으로 첫 번째 총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통감부를 운영했고 국권을 침탈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 이토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토보다 안중근이 유명해지는 것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동양평화론 지필을 시작을 했잖아요. 양중근 의사가 이게 얼마나 쓰여졌고 어떤 내용이 그러면 지금 알려져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금 밖에 외부로 출간이 됐나요 이렇게 출간까지 되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원래 안중근 의사는 총 5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양평화론 발견된 건 두 개 장만 나와 있습니다. 서문하고 이제 그 1차로 본문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3장 4장 5장은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동양평화론 자체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그거를 일본어로 먼저 베낀 게 처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쓴 거는 쓴 원고는 그러면 누구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 쪽에 가 있었던 거죠. 일본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일본 쪽에서 찾아낸 분이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게 70년대입니다. 아 1970년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909년부터 1970년까지 뭔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본문 내용을 확인한 거는 굉장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안중근 의사 연구가 그래서 늦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썼다는 소문만 돌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제목만 전해진 거죠.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썼다더라. 네. 그래서 안흥칠 역사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다더라 라고 하는 것만 알려졌는데 두 책 모두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안중근 의사의 죽음조차도 일본은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일본의 감옥법에 따르면 가족 친지 또는 친구가 유해를 요청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순국할 당시에 동생들이 와 있었거든요. 안정근 안공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하게 되면 그 유해를 모셔야겠다고 얘기를 했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먼저 하얼빈 공원에 묻고 나중에 조국이 독립이 되면 그러면 다시 국내로 이장을 해달라라고 유언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하얼빈이라는 동네에 만약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혀진다면 일본 쪽으로 볼 때는 여기 독립의 성지가 될 거다. 끊임없이 누군가 조문 오고 조문의 행렬이 이어질 거를 두려워했군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안중근이 돌아가신 곳이고 이걸 일으킨 곳이고 지금 묻혀있는 곳이고 이걸 일으킨 곳이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유해를 그냥 류순 감옥 공동묘지에 암장을 합니다. 그러면 류순 감옥의 공동묘지에 암장을 한 건 확인이 된 건가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기록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군요. 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류순 감옥의 암장지가 감옥을 중심으로 세 방향의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유역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쪽 영역은 아직 비어있어서 만약에 여기를 다시 한번 발굴을 하면 어쩌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한국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적인 거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유해는 효창원에 지금 효창공원 안에 모셔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빈 공간에 허묘로 가묘로 안중근 의사의 무덤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유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거는 어쨌든 중국에 또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중국도 협조가 필요하고요. 또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는 북한 쪽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황해도 해줄 사람이니까 황해도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 쪽도 일정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부분은 남북 중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지 그 문제를 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기도 그런데 만약에 유해를 진짜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아니 이거 황해도 사람인데 우리가 모셔 가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외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유해를 발굴하러 간 유해 어떤 단에서 해결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의거 어떻게 이뤄졌고 어떻게 감옥에서 재판하고 사망까지 했는지를 돌아봤는데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가로서의 안중근 의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특히 안중근 의사가 주창했던 동항평화론이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동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시기에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헌법을 만들면 이 기조로 만들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지향점으로 독립운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독립운동이 복벽운동 그러니까 고종황제는 순종황제를 다시 우리한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것을 여기에다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919년 당시에 그 임시헌장 첫 번째 조항을 본 많은 사람들이 웃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아직 순종황제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백성들이 가득한 동네가 한반도인데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입헌군주제 정도는 가야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독립운동관이 그걸 선언을 했는데 27년 만에 그리고 해수로는 30년 만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가 알기에는 민주공화제 체제로 수립이 되고 현재까지 그걸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란 역시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 되겠지만 그때 지향했던 관점이 오르냐라는 거죠. 결국 일본에 대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평화론의 취지를 본다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란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당신들의 평화라면 당신들은 만주를 침략할 거고 당신들은 중국을 침략할 거고 당신은 서구의 나라들과 싸울 거다. 그런데 거의 그대로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본이 주장했던 일본 중심의 동양평화로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대동화 공영론이라는 걸 통해서 그 권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909년의 1위였었는데 이토와 안중근이 얘기했던 거지만 1935년 40년이 지났을 때 31년 만주사변 그다음에 37년 중일전쟁 그다음에 41년 태평양 전쟁을 본다면 이게 안중근 의사의 시점과 이토의 시점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결국 이때는 안중근 의사가 진 거죠. 이토가 어떻게 보면 그 이토의 계승자들이 이겼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토가 잠시 승리를 했지만 어떤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그 당시에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서 그가 봤던 지향점이 현재적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안중근 의사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들어본 게 처음인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박광희 역사작가 월간 역사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